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한주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5월 거래 첫날입니다. 오늘 매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급락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좀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 장 후반에 낙복하면서 이렇게 약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수금은 꼬여 있습니다. 개인들만 양시장 모두 순매서 들어오고 외국이나 기관들은 양시장 모수 기관들은 순매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융투자가 2천억 가까이 매도하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낙포 매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좀 견주하게 마감을 해서 다행입니다. 내일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까지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다가 지금 하락으로 반전이 됐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전자도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잠깐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적죠. 물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오늘 좀 오르고 나스닥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잘 확인하시면서 매매 대응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항상 강조했던 2591포인트 전조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다중바닥 지금 찍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안심할 자리는 아닙니다. 아직 추세 때 위로도 못 가고 하락을 멈추는 지금 봉우리를 만든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21선도 아직 올라타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좀 상승 흐름으로 좀 바뀌려면 물론 추세 때 연장하면 추세 때 올라서는 모습 보여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단기 추세 때 여기는 지금 지켜주는 모습으로 올라섰습니다. 뒷구. 그렇기 때문에 파란 점선 위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시면은 이제 61선 뭉쳐있죠. 이런 뭉쳐있는 자리를 돌파해주면은 202선 이 군처나 2788포인트 이 자리에 한번 맞고 다시 떨어지는가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든지 돌파를 해서 저우의 장기 2평선까지 한번 찍고 내려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박스권 만들고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두 달 세 달 충분히 걸릴 수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흐름으로 오르락내르락 하면서 박스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61선 요거는 올랐다가 지금 21선 꽤도 상관없죠. 61선은 지지 받았는데 지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지금 61선에 양본이 이틀 연속 생기면서 일단 바짝 붙여놨습니다. 요것도 60선 올라오면서 여기 파란 점선 위로 올라가 줘야 흐름이 바꿔집니다. 물론 지금 아직도 역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 2평선 밑에서 단기 2평선 밑에서 단기 2평선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정별된 가면은 일단 61선이 고개를 들었죠. 일단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요 위로 60선 위로 올라오면은 60일 전 종가보다 높아지는 모습 보이면은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잘 관찰해서 보시고 지금 스토캐스틱이 지금 침체 구간으로 들어와서 침체 구간을 벗어날 때 일단 그때 한번 고려해 볼만 합니다. 기적으로 매매할 타이밍을. 일단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수는 이제 보시고 삼성전자는 지수 따라하지만 그래도 하락을 멈추는 양봉남에서 연속 양봉이 나왔지만은 요 종가 위로는 못 올라갔습니다. 또 이제 몸통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가래량 줄이고 요런 토끼기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21선 위로 안착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 추세때는 지금 살짝 지금 올라선 모습이죠. 요 추세때. 단기 추세때입니다. 여기를 살짝 올라서 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61선 찍으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찍으면 다시 200선까지 돌격하러 갈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오늘은 삼성전자나 히타 대형주들이 잘 갖춰줘서 오늘은 크게 밀리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침에 소니드 이런 종목 매매하고 바이오스택 매매도 했지만 그 다음에 대한제당도 했습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할 패턴 중에 급등패턴 이런거 보시면 좀 더 설명드릴까요? 그럼 소니드 소니드는 일단 황금천 여기 흙탕물 위로 돌파하면서 올라오길래 매매를 했죠. 여기 1080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내일 오늘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중간에 눌러줄 수는 있어요.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위로 거래량이 늘면서 뜰 수도 있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쉬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이 오늘 터졌어요. 그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바로 이런 자리 올라오면 쫓아가도 되고 빠르게 단타 하셔도 되고 여기 아까 60선 근처에 왔을 때 파란 점수 왔을 때 다 왔다 그랬죠. 이제 중간에 한번 흘러내리면서 VIA를 안걸렸어요. VIA를 안걸리다가 라방이 끝났는데 일단 VIA에다가 그냥 걸어놨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매매를 안해서 보니까 VIA에서 체결돼 버렸고 또 이게 났습니다. 요것도 그 다음에 VIA 스탯 요것도 이제 220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요런 자리까지 돌파했는데 요것도 이제 장 후반에 밀렸습니다. 그래도 여기 앞에 장대양봉 상가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연속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려줬죠. 그러면 요기를 이탈하지 않고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밀리죠. 그러면 핸들 두 개, 은봉 두 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세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서 바로 튀어 오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단양봉 이렇게 꼭 세 번째 나오면 그 다음에 연속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연속 양봉. 그러면서 올리선을 타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 토끼기 나오면서 상승 흐름으로 가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21선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못 갑니다. 장기평선 밑에 있을 땐 그러면서 쭉 눌러줬습니다. 요게 이제 파동의 패턴 두 번째 해당해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연필을 한 번 꺼내고 첫 번째는 요런 패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올랐다가 쭉 뺐다가 요런 패턴이 지금 요 패턴이에요. 그리고 연속해서 이렇게 갔다가 쭉 뺐다가 요렇게 가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요것도 이제 요렇게 가는 거죠. 5파 파동으로 요렇게 이제 3파 자리가 요런 패턴 모양이 나옵니다. 계속 바로바로 가든가 그러니까 요런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요런 패턴이죠. 이제 한 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쭉 뺐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N자 파동이고 바로 이렇게 N자 나오는 경우 있고 올라갔다가 쭉 늘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고 요런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 드렸지만 잘 익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종목은 요런 상황에 왔다가 200선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을 했죠. 요런 패턴을 잘 보시고 그러면은 왼쪽에 여기 정고점 자리 있죠. 이런 정고점 자리 오면은 항상 퀵 실현하는 자리라 있죠. 꼬리를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위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우에서 지지 받고 일단 안착하면은 일단 홀딩 하면 되지만은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정고점 자리에 일단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그런 매도 자리라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안재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상한가 가고 요 위에서 좀 놀고 있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오늘 급등을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요거 라방 하면서 오늘 들어갔고 수익 나오고 지금 상한가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급등 패턴 1 급등 패턴 2 급등 패턴 3 뭐 4 기타 여기서 이제 어 변형이 됩니다. 그럼 급등 1 패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 이제 거래량 이렇게 나오고 거래량 줄이고 이렇게 토끼기 모양 요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이 급등 1번 패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변형이 돼요.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급등 2로 바뀝니다. 급등이 요거는 이제 어 이렇게 상승하고 위에 단봉 운봉이 나오고 또 운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오일선을 딛고 이렇게 급등이 올라가는게 이제 패턴 2에요. 여기서 이제 변형 3으로 가는게 요 캔들이 하나 더 생깁니다. 단봉이. 여기에 단봉 세 번째가 꼭 양봉이 나옵니다. 내일 영상 올리면서 급등 패턴 3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패턴인데 요게 지금 그런 패턴입니다. 상한각 하고 운봉 두개 주고 패턴 3로 이렇게 단봉이 나오고 연성이 양봉이 나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다시 또 눌러주고 단봉 생기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거는 더 변형된 거에요. 하여튼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영상 올린 거 잘 보시고 뭐 100%는 아니지만 항상 확률이 높은 쪽에 우리가 패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대당은 이렇게 해서 이제 휴스텔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휴스텔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해서 올라갔죠. 아래에서 여기서 이제 늘어지면 이제 5일째 한번 보시고 상승하지 못하면 3,4일이나 4,5일 더 간다. 저 뒤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머리 위에서 지금 계속 고가 노력하고 있고 첫 번째 거래량이 나올 때는 첫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이렇게 급등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거래량이 쭈금쭈금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는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단타는 관심있게 보다가 아니면은 그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N자 파동 모양이 나오고 이번에 깃발형으로 가는 거죠. 그럼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수익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소니도 바이오스 때 아까 설명 드렸죠. 그리고 시스텔은 그대로 들고 있고 일선건설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요거 추세 때 지금 하락 추세 때 단기 추세 때 위로 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단봉으로 계속 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눌러주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주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5,380은 위로 안착을 하든가 아니면은 파란 점선 위로 올라 쓰는 모습 보이면서 요 위에 있는 장기 추세 때 위로 돌파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 쫓아 들어가면 바로 1,2%는 수익이 납니다. 다시 골이 달고 내려와서 다시 반등 주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다시 골이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파할 때는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할 때는 빨리 1,2% 먹든가 운 좋으면 계속 급등하고 이런 정고점 자리도 돌파해서 올라가면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골이 달린다 싶으면 이런 자리 가서 골이 달린다 싶으면 얼른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밑선 고소는 계속 들고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보화학은 오늘 상승을 했는데 추세대가 하단 추세대 중심 상단 추세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왔다 왔다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해도 되고 이런 자리 4,710원이라든가 이 종고점 자리 돌파할 때 5,000원대 있는데 돌파해도 매매해도 되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매해 왔고 여기까지 목표를 보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물론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겠죠. 항상 동반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틀 후에 이틀 후에 노란 화살표가 뜨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급등을 하는지 급등을 못하면 4일 정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레 휴일날 정도에 급등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료 그 다음에 닭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아까 영상을 올렸는데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갖고 지금 다시 올린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영상이 게다가 끊겨버려갖고 다시 영상을 올렸는데 설명이 아까보다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갖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내일은 뭐 보시면은 닭관련주 종목들이 지금 사료라든가 닭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 시간에서 올랐으면 다음날에 일단 골이 달리는가 그 다음에 치가 깨지면서 운봉으로 전하든가 그런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종교를 한다든가 또 한번 눌러주는 자리에서 눌리목에서 한번 단타를 하든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바로 쫓아가지 마시고 눌러줄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10분, 20분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아까 지금 선물 주수가 지금 전부 다 3대 주스 모두 지금 하락으로 전해됐습니다. 지금 이것도 초반에는 상승 흐름으로 가다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도 조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하락 추세 좀 나스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세 하락장을 지금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실적도 그렇게 지금 라고 할 수 없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나스닥에 지금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 시장도 어차피 쫓아가기 마련인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견주한 편입니다. 지금 저점 깨지 않고 지금 다중바닥 만들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또 내일대로 또 공개나방이 있으니까 공개나방에서 또 좋은 종목 선택에서 다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매매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이렇게 영상을 다시 또 올리게 되었고 좀 편안하면 되시고 내일은 내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매매하시러 고생 많으셨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